안녕하세요 껴양깜장입니다. 이번에는 ASUS ROG DELTA-S ANIMATE라는 헤드셋을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기존 DELTA-S에 있던 RGB LED 대신 애니메 매트릭스라는 움직이는 조명 효과를 추가한 제품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성능은 같거나 유사할 거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향각은 단일 지향성을 채택했으며 ASUS가 자랑하는 AI 노이드 캔슬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조사보다 주변 소리를 더 강력하게 제거하는 편인데요. 다만 이로 인해 소리의 왜곡이 발생한다거나 목소리가 조금씩 달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전 제품들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 테스트는 어느 정도까지 개선되었는지가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테스트는 세팅을 따로 만들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고 있으며 AI 노이드 캔슬링이 기본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을 통해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완벽한 음성이라는 메뉴를 켠 상태로 진행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진 느낌이 있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전 제품과 비교했을 때 인공지능 소음 제거 기능이 꽤 많이 개선됐음을 알 수 있는 테스트였습니다. 테스트 값은 중간으로 세팅했는데 높음으로 설정하더라도 왜곡이 크게 증가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 특정 음절에서 살짝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 현상이 심하게 느껴진다면 낮음으로 세팅을 변경하는 게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본 세팅 값으로 사용하더라도 큰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았고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는 메리트 덕분에 만족스럽게 사용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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